안녕하십니까. 해륜 권시영입니다. 오늘부터 법구경 산책을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소사 단풍 찍은 영상도 함께 하시구요. 법구경도 저랑 같이 주요 구절만 제가 이렇게 봐서 같이 함께 산책하듯이 가볍게 읽고 사실 법구경은 뭐 그렇게 딱히 설명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거 다 그냥 읽어보시면 아실 내용인데요. 저랑 같이 함께 읽는다는 마음으로 영상도 구경하시고 그리고 저랑 같이 저도 공부도 되구요. 그래서 한번 오늘부터 법구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어찌하오리까 영상은 안 올리겠습니다. 알아서 저 구독 좋아요 많이 해 주시구요. 아 자 그럼 법구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구경은 이게 이제 그 단맛바다라고 그 부처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이라는 뜻입니다. 그 법 그 진리를 어 구절 어떤 그 사국의 금관경 할 적에 나왔잖아요. 그런 어떤 구절구절로 해서 이루어진 경전이구요. 이 법구경은 또 이렇게 법구라는 스님이 이걸 편찬을 하셨더라구요. 저도 몰랐는데 어 저는 처음에 법구경이라 그래서 아 이게 법을 구경하는 그런 거구나. 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단맛바다고 그리고 이게 진리의 말씀 이라고 많이 번역되고 있더라구요. 사실은 모든 경전이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를 또 인도잖아요. 부처님이 태어나신 그러니까 그 인도의 뭐 빨리어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또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에서 해석된 거를 또 다시 우리나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음 단맛바다에서 또 법구경으로 그래서 원본 한문이 있고 또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여러가지 뭐 법구경 해설들이 많죠. 그래서 이 처음에 법구경에 첫 나오는 게 쌍뇨품입니다. 쌍뇨품이 이제 하나의 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두 가지 상황을 제시해 가지고 그 서로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고 예를 들어서 선한 것과 악한 것 이것을 짝지어 보여주면서 쌍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치를 나타내고 그렇게 표현한 그 경이 처음 그 말씀 경 그게 처음 말씀이 쌍뇨품입니다. 처음 쌍뇨품에 처음에 중국 원어로는 제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의법본, 심존심사, 중심염학, 즉언즉행, 죄고자추, 거력우철 그리고 2장은 심의법본, 심존심사, 중심염선, 즉언즉행, 복락자추, 여영수영 이렇게 나와 있고 1장, 2장은 함께 읽어보면요. 마음은 모든 법이 근본이 되어 마음이 주인이 되고 마음이 지배한다. 나쁜 생각을 마음에 품은 채 말하고 행동하면 재앙과 고통이 그가 지은 대로 쫓아온다. 수레가 삐꺼기며 바퀴자국을 쫓아가듯이 또 2장은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 되어 마음이 주인이 되고 마음이 지배한다. 좋은 생각을 마음에 품은 채 말하고 행동하면 복과 즐거움이 그가 지은 대로 쫓아온다. 그림자가 물체를 쫓아가듯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자를 또 우리나라 말로 여러가지 번역을 했는데 처음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앞으로는 그냥 한글로 한글로 된 것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이 좀 매끄럽게 잘 된 것은 법정선인 책 보니까 같은 1장, 2장인데 여기서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1.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 및 글을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2.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 및 글을 따른다. 그림자가 그 주인을 따르듯이. 좀 더 매끄럽게 글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근본이라는 것은 불교의 화원경의 핵심이기도 하죠. 일체의 유심조. 들어보셨죠?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곧 그 마음의 또 근간은 생각이죠. 우리가 쓰는 마음들은. 그 생각이 곧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누누이 강조를 했죠. 부처님이. 그 인과법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 선한 일을 하면은 선한 일이 생기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일이 생긴다. 그 선인 선과 악인 악가를 처음 말씀으로 법구경에서 쌍여폼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짧게 짧게 금방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지네요. 그래서 오늘은 첫 구절 1장 2장을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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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